사순제 2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해 대성가톨릭대학교 영성관장 김진철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5장 1절에서 3절,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목술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이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공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인은 그를 자기 소유에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꽃들이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파리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파리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의 큰 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순 제 2주간 토요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5장의 아주 유명한 비유 말씀입니다. 흔히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상황은 이렇습니다.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세리 또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신다는 불만에 대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위함이죠. 즉 예수님께서 왜 세리, 죄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지 그 이유를 오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유 말씀에는 주된 등장인물이 총 3명 나옵니다. 아버지와 작은 아들, 그리고 뒤에 등장하는 큰 아들입니다. 아들들은 둘 다 아버지의 속을 썩입니다. 둘째 아들은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했고 큰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하여 토라져서 집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들들 모두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작은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야 물려받을 수 있는 재산을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달라고 한 인물 그 많던 재산을 탕진하고 나서야 잘못을 깨달은 인물 그리고 아버지 앞에 돌아와 눈물을 흘리던 바로 그 인물 작은 아들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부를 때 그것은 방탕한 생활을 하던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부를 때 이 비유의 주제는 회개가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성경은 이 비유에 다른 제목을 붙여 놓았습니다. 성경에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되찾은 아들의 비유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보다 아버지가 되찾았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제목이 이렇게 붙여진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그것은 둘째 아들의 폐륜적인 행동 방탕한 생활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이야기 안에 담겨있다는 뜻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인물이 바로 아버지이시지요. 그렇게 나쁜 아들에게 그래도 재산을 물려주셨던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돌아봤을 때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셨던 아버지 아들보다 먼저 아직 그가 멀리 있을 때 그를 먼저 알아보고 가엾은 마음을 가지셨던 아버지 그리고 또 심지어 잘 지내던 큰아들이 돌아봤을 때 그를 위로하던 아버지 이렇게 보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자비가 이 이야기의 주제인 셈입니다. 지금은 사순 시기의 한 복판입니다. 사순 시기는 우리의 죄를 뉘우치면서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회개해야 하는 시기이죠.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왜 순환을 당하셨는지 예수님이 누구를 구원하려고 하셨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을 묵상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용서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이유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부족함을 아버지께 맡겨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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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